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다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억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서울시 홍보문구죠. 하이서울 그리고 아시아의 영혼. 저는 여기다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과연 서울은 영혼이 있는 도시인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약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철학자들은 2500년 이래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플라톤과 아리소텔레스가 있고 중세의 아우스티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의 영국의 존 로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크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외에도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 즉 의식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여는 열쇠를 기억에서 찾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기억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인 것은 우리가 모두 오늘 이 행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감퇴되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점차점차 고유명사부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칸트도 역시 기억력 때문에 감퇴되는 기억에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읽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소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돌려도 우리 자신을 잊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장이 먹고 우리의 두뇌활동이 그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이상 저 자신을,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의식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로크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나는 기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 수행하는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기억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망각의 상태에 내버려 두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 낯익은 얼굴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중학교 때 알던 친구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다시 회상을 하고 이런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망각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친구와 낯익은 얼굴의 주인공과 함께 겪었던 사건에 대한 감정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희비의 감정이 즉 이 기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마련하게 해주고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감정을 수반하고서 불러낼 수도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담을 해서 어떤 특정한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과 만나기 전에 뭘 하시겠어요? 당장 이 고객과의 과거 경험을 떠올릴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관임자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겠죠. 미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세 철학자 아우스티누스는 바로 이런 기억의 능력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 나를 발견하는 것도 기억이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바로 기억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스티누스는 통찰력 있는 생각을 전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과거 우리의 경험들을 재조립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했던 기억의 역할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시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이것들을 관찰하고 재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기억을 일컬어서 최근 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개인사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주관적인 시간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에피소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과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하고 도시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한 번 이 그림을 보시죠. 누구나 다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자 원할 겁니다. 뛰어난 기억력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인들이나 연설가들은 기억을 인위적인 기술을 통해서 배양시키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16세기에 기억술에 관련된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이른바 이 기억술은 장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 외양간도 있고 도살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서점도 있고 또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억술을 익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장소에 나와있는 세세한 세부적인 장소들을 머릿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그 장소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장소들의 자기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 뒤에 이 장소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떠올리면서 자기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능력은 장소법에 의한 기억능력은 기억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장소적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합은 천부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러시아의 어떤 S라고 불리는 천부적인 기억능력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척척 기억해요. 예컨대 이 사람은 이탈리어를 알지 못하지만 단태의 신곡의 첫 부분을 한 번만 보고서 다 읽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까지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한 기억능력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30여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기억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낸 루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S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도 제가 방금 전에 장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자기에게 친숙한 공간들을 떠올리고 고향에 있는 거리나 또는 모스크바의 실제 거리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과 함께 그 거리들을 회상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의식과 기억, 장소의 관계는 이런 삼단논법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의 삼단논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 인간의 의식활동은 기억, 특히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두 번째 전제, 그런 기억은 친숙한 장소들을 통해 쉽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친숙한 장소가 많은 사람에게는 풍부한 의식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장소법에 의한 기억이라든지 S의 기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숙한 곳에 가면 당연히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나의 개인적 체험들이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을 갖고 있다면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뭔가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학생들과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거기는 이미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공유할 장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기억을 남겨둔 그런 공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메바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메바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응암동입니다. 그 마을에는 그 한복판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400년 된 느티나무였어요. 그래서 여름날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느티나무 주변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딱지 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면서 아이스큐끼 장사를 기다리죠. 그래서 아이스큐끼 하면서 아이스큐끼 통을 메고서 설탕과 색소가 뒤범벅이 되는 아까 이영돈 PD님께서 그런 거 절대로 사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아이스큐끼를 가지고 와서 팔게 되면 아이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스큐끼를 사먹고 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 돌아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런 유년기를 떠올려보고 싶죠.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티나무는 이미 잘렸고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저의 과거를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중학교 시절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게 개동길입니다. 저는 이 개동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다행히 이곳은 한옥 보존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옛날의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서 몇 카커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은 이 개동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의 사잇길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 친구가 살았어요. 제 친구가 살던 그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건물만 외향을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삼청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북촌이 있는데 북촌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11월 달쯤 되면 꼭 이 거리에 가서 저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 가운데서도 중학교 시절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공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대학가의 사정은 더 그렇습니다. 대학가처럼 우리 서울에서 빨리 변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촌의 상징은 독수리 다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아내와 만나서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독수리 다방을 기억을 하는데 독수리 다방이 얼마 전에 사라져버렸고 아마도 신촌 거리에서 신촌의 자기 대학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40대, 50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은 마치 이 신촌의 거리를 배회하는 예전 20년 전의 대학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찾지 못해서 구천을 배회하는 넋들처럼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거주 공간을 또 떠올려보면 말할 수도 없겠죠. 아파트 중심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거리의 모습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동산 불폐신화가 집에 온 사회 너도 나도 불로소득조차 청춘을 저당 몇 동 몇 호만 기억하는 유목민으로 마치 삼사조의 시조 같죠. 망국의 한을 노래하는 시조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한 4, 5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인도 기억이 안 나고 몇 동 몇 호도 물론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렇다고 불로소득을 쫓아서 청춘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 쫓겨서 저의 청춘을 저당 잡혔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서울시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무척 반갑게 느꼈는데 과거에 우리의 기억이 깃든 장소들을 되살려내려는 노력,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점차점차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과거가 저장되어 있는 우리 과거가 깃들어 있는 장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의 상실은 기억의 빈곤을 낳고 기억의 빈곤은 의식의 빈곤을 낳는다는 말이죠. 니체의 표현을 빈다면 우리는 순간의 말뚝에 메어 있는 동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여행을 하는데 엄청난 제한적인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현대의 도시인들 서울이나 또는 동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사는 도시인들은 현재인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밖에는 없어요. 과거와 미래를 기억할,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생각들을 길러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완전히 보존하자 과거를 절대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무거운 과거의 기억은 기억의 빈곤만큼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창조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을 하되 변화의 폭과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머물 수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세대 간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따왔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여름에도 젊은 학생들 가운데는 배냥여행을 가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루블 박물관입니다. 루블 박물관 앞에는 유리 피라미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유리 피라미트를 통해서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유리 피라미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유리 피라미트는 루블 박물관 본 건물에 안겨 있고 그리고 이 유리 피라미트를 통해서 이 박물관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비렐름 개대신 이스키르히에라고 비렐름 황제 기념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구된 모습입니다. 복구가 이런 거예요. 복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 허물어진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 그대로 파괴된 모습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교회를 그 옆에 세워뒀습니다. 이 두 건물의 배치가 과연 과거와 현재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했던 프라이브루크인데 아름다운 대학 건물들이 많지만 특히 제가 이 시절을 되새겨보면 바로 이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 건물이 그렇게 특별히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건축사적으로 유명한 건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제가 제가 이 건물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2차 대전 때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파괴된 부분을 이렇게 유리 건물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더 이 파괴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유리벽을 붙여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화 같은 집 백설공주의 동화에 나오는 이런 집 이것은 바로 비인에 있는 훈더트바서 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훈더트바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수입니다. 백수. 훈더트바서. 이 훈더트바서가 지은 건물인데 이 사람의 건축학적인 아이디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선은 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는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정원으로 만들었고 창은 입주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창을 만들어요.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옆에 지나가는 마차입니다. 마차.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두 마리의 백마가 끌고 마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마차를 서울시에 도입을 하자라고 생각할 생각합니다. 말춤이 유행이니까 말과 마차도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싸이에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마차를 모는 마블을 시키자. 그렇다면 분명히 서울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도시의 옛 모습을 보관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이가 동의를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마차를 도입하고 말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똥이 문제입니다. 말똥. 말춤까지는 괜찮은데 말똥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서울시 공무원들 분들이 말똥을 쳐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차 도입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간단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생물학자들은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니치를 갖고 있는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도시 역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 기억, 에피소드 기억이 보존되어 있는 다양한 기억의 장소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심리학적인 문제, 치매율 증가의 문제, 무책임한 폭력의 증가,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도시공간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철학, 이 모든 연구 분야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 부처들에 의해서 지지가 됨으로써 우리가 서울을 보다 아름다운 도시, 영혼이 있는 도시, 그야말로 서울에 참가해서처럼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를 갖고 있는 소울이 있는 서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